큰일 났어요. 맥주를 마시다가 우리 남편하고 아베씨가 쓰러졌어요. 시체는 둘이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 테이블 위에는 맥주병 두 개와 글라스 세 개가 있었다. 히가시노 게이고 추리소설 탐정활용법 1장 그 두 사람이 찾아온 것은 후미코가 테니스 클럽에서 돌아온 직후였다. 그녀는 인터폰으로 상대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현관으로 나갔다. 검은 양복 차림의 남녀였다. 둘 다 헌칠하다. 남자는 얼굴 선이 조각상처럼 뚜렷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음침한 분위기를 풍겼다. 여자도 길게 찢어져 위로 치켜올라간 눈매의 미인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어둡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깨까지 치렁치렁 늘어진 머리카락이 너무 새카맣기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후미코는 생각했다. 남자가 어경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옆에 선 여자도 머리를 숙였다. 아, 괜찮아요. 나도 방금 돌아온 거예요. 자,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 좀 할까요? 후미코가 안쪽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실례합니다. 두 사람은 날렵한 동작으로 들어섰다. 아, 클럽의 평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정확, 신속하면서 명쾌하고 고객의 비밀은 철저히 지킨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엄격한 회원제라서 믿을만하다고 친구가 소개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남자 탐정이 고개를 숙이자 여자도 따라했다. 탐정의 자기소개를 들어보니 여자는 조수 역할인 듯했다. 아,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볼까 하고. 근데 정말로 비밀은 철저히 지켜주는 거죠?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해요. 잘 알고는 있지만 한번 확인해두고 싶었어요. 의뢰하실 내용은? 남자는 여전히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후미코는 등을 고추 세우고 탐정을 바라보았다. 아, 사실은 우리 남편의 뒷조사를 좀 부탁하고 싶어요. 아, 그러시군요. 남편 되시는 분은 아베 사치오 씨죠? 악한의 공업에 다니신다고? 남편 사치오는 탐정클럽의 회원이다. 그들이 사치오를 잘 아는 건 당연한 일이다. 탐정의 말대로 사치오는 산업기계를 제조하는 악한의 공업이라는 중소기업에 다닌다. 후미코는 그곳 계열사에서 근무하다가 12년 전에 선을 보고 결혼했다. 후미코는 올해 38, 사치오는 45,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은 없다. 네, 그래요. 남편 뒷조사를 좀 부탁드리려고요. 해줄 수 있으시죠? 물론 해드리죠. 단,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행동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면 부인의 목적을 알아야 거기에 맞게 일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겠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편의 여자관계를 좀 알고 싶어요. 더 정확히 말해서 바람을 피우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의심 가는 데라도 있습니까? 예, 요즘 들어 휴일에 혼자 외출하는 일이 잦아지고 옷 입는 감각도 묘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런 변화는 없었거든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말씀이군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후미코는 더 강한 어투로 말했다. 이때 탐정의 눈썹이 꿈틀했다. 요즘 수요일만 되면 귀가가 늦어져요. 남편의 직위로 봐서는 잔업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는데 여태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딱 한 번이지만 늦게 돌아온 날 비누 냄새를 풍겼어요. 그날도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음, 수요일인 말이죠.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그러면 부인께서는 어느 선까지 조사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어, 그러니까... 일단 이번 주 동안만 남편의 행동을 좀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혹시 도중에 뭔가가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알았습니다. 아, 그리고... 만일 여자하고 밀회를 한다면 반드시 사진을 찍어주세요. 예, 당연히 그래야죠.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점검하고 후미코는 탐정을 현관까지 배웅했다.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하고 싶은데 남편이나 그 여자가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게 해주세요. 만일 탐정을 고용한 게 드러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급하게 안 해도 되니까 완벽하게 처리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늘 염두에 두는 일입니다. 그럼 부탁합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뭐가 좋은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럼 일주일 후에 그렇게 말하고 탐정은 아베의 집을 나섰다. 월요일의 일이었다. 2장 그 주 목요일 아침 후미코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데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감정이라고는 없는 목소리. 어제 남편께서 돌아오신 게 몇 시였습니까? 어, 아마 9시 정도였을 거예요. 음,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예, 사실은 어젯밤에 남편께서는 회사에서 나온 다음 어떤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듣고 있어요. 역시 그랬구나. 그 다음은요? 어, 애석하게도 여자의 신원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단 보고는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요. 아, 그래요. 사진은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그럼 그걸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빠른 편이 좋아요. 오늘 오후 어때요? 잘 알았습니다. 시간 약속을 한 다음 후미코는 소화기를 내려놓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약속한 시간에 맞춰 탐정이 나타났다. 혼자였다. 왜 혼자냐고 후미코가 묻자 탐정은 다른 용건이 있어서 여자 쪽은 오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것도 불륜 조사? 그 질문에 대해 탐정은 답이 없었다. 응접실에 자리를 잡은 다음 탐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6시 반에 퇴근한 다음 남편께서는 택시를 타고 기치 조지로 갔습니다. 역 가까운 서점에 선체, 주간지를 읽고 있는데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다음 나란히 러브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러브 호텔이란 말이 나왔을 때 후미코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 다음에는요? 두 사람은 8시 반에 호텔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역으로 가서 바로 귀가했습니다. 문제는 여자 쪽인데 역전에서 택시를 타고 신주구로 갔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랐지만 택시에서 내려 지하도로 들어간 다음에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미행을 의식하고 피한 것 같습니다. 그럼 들켰단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린 아주 조심스럽고 철저하니까요. 아마도 그 여자는 미행이 있을 때를 고려해서 늘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남편 이상으로 불륜 행각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머플러로 입가를 가려 얼굴을 못 알아보게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상대도 유부녀일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얼굴을 모르니까 사진을 봐도 소용이 없을지 모르겠네요. 후미코는 그렇게 말하고 아른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상대 여성의 정체를 밝히는 건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그래요. 좀 보여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탐정은 사진이 붙은 서류를 후미코 앞에 내려놓았다. 사진에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인 몸매의 사치호와 탐정의 말대로 머플러로 입가를 가린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이나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앗 하고 소리쳤다. 왜 그러십니까? 혹시 아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후미코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진을 테이블 위에 되돌려 놓더니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탐정을 바라보았다.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미안하지만요. 일단 이번 조사는 여기서 중지해 주세요. 물론 처음 약속한 조사비는 그대로 드릴게요. 다시 말해 부인의 목적은 달성되었다는 겁니까? 네네, 네. 그런 셈이에요. 그렇다면 저희는 괜찮습니다. 비즈니스니까요. 사진과 필름은 모두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인데 이 일을 반드시 비밀에 붙여주세요. 물론입니다. 탐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머지 사진과 필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한 다음 후미코는 탐정을 현관까지 배웅했다. 현관문을 잠근 뒤 그녀는 다시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3장 다음 날인 금요일 다이의 통상에 근무하는 마나베 고이치의 책상 위에 놓인 전화가 울렸다. 마침 고이치가 책상 앞을 비운 참이라 부하직원 사토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여자는 아베라고 말했다. 고이치에게 여자의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무래도 물장사하는 쪽의 여자는 아닌 듯했다. 사토는 사무실을 둘러보며 고이치를 찾았다. 마침 그가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떡 벌어진 어깨에 탄탄한 몸매로 유연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그의 특징이다. 부장님 전화합니다. 사토는 수화기를 건네주었다. 마나베 고이치는 다이의 통상 산업기계부의 부장이다. 아 후미코 씨 수화기를 귀에 대고 고이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밝게 말했다. 고이치는 책상 위에 일정표와 벽에 걸린 시계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어 그럼 이렇게 하지. 3시에 5번 접객실로 와줄래? 아내한테 어디로 가면 되는지 물어봐. 응응. 그때 천천히 말하도록 하지 뭐.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다. 견눈질로 지켜보던 사토는 부장의 여자친구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런 다음 고이치의 전화가 몇 번 울렸지만 모두 고이치 스스로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2시경에 자리를 떠서 4시가 다 되도록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사토는 늦게 돌아온 고이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알았다. 오랜 세월 바로 곁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었다. 부장의 책상은 창을 등지고 부하 직원들을 모두 바라볼 수 있게 배치돼 있다. 고이치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의자의 방향을 창 쪽으로 돌려버렸다. 그리고 다리를 꼬고 오래오래 바깥만 바라보고 있었다. 창 밖에는 삭막한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을 따름이다. 그런 고이치의 모습을 엿보면서 사토는 한낮에 전화를 걸어온 아베라는 여자의 존재를 떠올렸다. 4장 일주일이 지난 다음 토요일 아침 7시경 이노 사토코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오는데 이웃 아베 씨 집에 차고에서 크라운이 나오고 있었다. 그 집 주인 아베 사치오가 운전대를 잡았다. 그리고 그의 부인 후미코가 배웅하고 있었다. 차가 사라진 다음 후미코는 사토코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남편께서 어디 가셔? 인사 대신에 사토코가 물었다. 이제 골프 치러 가요. 친구가 불러서요. 내일 밤에나 돌아온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럼 부인은 혼자? 네. 그래서 오랜만에 혼자 쇼핑이나 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게 좋아. 남자들만 좋은 데 가서 노는 건 말이 안 돼. 사토코의 말에 후미코는 웃음을 머금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이더니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사토코는 이웃집 부인의 그 웃음이 너무 어색하다고 생각했다. 이즈시모타의 크라운 호텔 프런트 담당 가사의 다카오는 212호실에서 온 전화를 받았다. 그 방은 트윈룸인데 체크인 할 때는 40대 남자 혼자였다. 예, 프런트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 목소리가 날아왔다. 큰일 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가사의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신가요? 또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고막을 울렸다. 이번에는 그 소리 때문이 아니라 말의 내용 때문에 가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큰일 났어요. 맥주를 마시다가 우리 남편하고 아베씨가 쓰러졌어요. 호텔에서 연락을 한 지 15분 후에 시즈오카 현경의 형사들이 도착했다. 수사원들은 프런트 담당인 가사의와 지배인 구보의 안내를 받아 사건 현장인 212호실로 달려갔다. 시체는 둘이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 침대 위에 남자는 베개를 베고 담요를 덮어쓴 채 벽을 바라보고 있어서 마치 잠든 사람 같았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는 심하게 몸부림친 것 같다. 테이블 위에는 맥주병 두 개와 글라스 세 개가 있었다. 맥주병은 한 개가 비어있고 나머지 하나는 반이 남았다. 맥주컵 가운데 하나는 거의 비었고 다른 하나에는 3분의 1 정도가 남았다. 그리고 세 번째 컵은 쓰러져 맥주가 쏟아져 있었다. 머리를 짧게 자른 거무스름한 얼굴의 형사가 가사이에게 숙박계가 있냐고 물었다. 가사이와 구보는 시체를 보고 싶지 않아 복도에 서 있는 채였다. 예, 여기. 가사이는 호주머니에서 두 장의 카드를 꺼내 형사에게 건넸다. 음, 아베 사치요. 아까 내 공업의 전무. 도쿄에서 온 모양이로군. 어느 쪽이 아베인지 알아요? 예, 침대에 계신 분일 겁니다. 이 방은 아베 씨가 잡은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저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마나베 씨의 남편 되시는 분 같습니다. 마나베? 아, 형사는 다른 카드 한 장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나베 아키코. 동숙자는 고이치. 음, 아내의 이름으로 한 게 좀 특이하군요. 아, 가사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사실은 체크인 할 때는 부인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오시는구나 하고 생각했고요. 부인 말로는 여기 쓰러진 남자가 마나베 고이치 씨라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가사이는 목을 움츠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맥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고통스러워 했다고요? 예. 가사이가 대답했다. 지배인 구보는 옆에서 파랗게 질려 있다. 이 맥주는 방의 냉장고에 들어있던 겁니까? 형사가 구보의 얼굴을 보고 묻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맥주는 언제 채워 넣었죠? 오늘 아침입니다. 담당자를 부를까요? 불러주세요. 형사의 말이 떨어지자 구보는 젠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했다. 그 뒷모습을 지켜본 다음 형사는 다시 가사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부인은 어디 계시죠? 예, 저 마침 옆방이 비어있어서 거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사이는 옆방 213호 씨를 가리켰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곁에 있는 키 큰 젊은 남자에게 눈짓을 하고는 방문을 두드렸다. 들릴 듯 말 듯한 대답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 갓 서른을 넘긴 듯한 여자였다. 옅은 갈색 머리칼에 화장을 짓게 했다. 살짝 치켜올라간 눈초리가 기가 드세다는 인상을 준다. 그 눈이 심한 동요 때문인지 충혈되어 있다. 고무라 형사는 자신을 소개하고 여자에게 물었다. 마나베 아키코 씨 되시죠? 여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키코가 고정된 의자에 앉아있어서 고무라는 그녀 앞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젊은 형사는 그 옆에 섰다. 여행을 오셨습니까? 네. 프런트 담당에게 물어봤더니 부인 방은 212호실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네. 우리 방은 214호실입니다. 그런 모양이네요. 갑작스런 일에 경황이 없을 테지만 간단히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212호실 남자 말입니다. 아주머니 부부와 셋이서 오셨습니까? 그러자 아키코는 손수건을 꺼내 눈두덩을 누르면서 말했다. 저 그걸 설명하려면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설명을 부탁합니다. 고무라는 다리를 꼬고 여자의 이야기를 들을 자세를 취했다. 젊은 형사는 옆에 선 채 메모할 준비를 했다. 저 사실 이번 여행은 남편이 제안한 겁니다. 이즈 쪽으로 가서 푹 쉬고 오자고요. 그게 언제입니까? 일주일 전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고무라는 문득 자신은 가족에게 이런 여행 서비스를 한 게 몇 년이나 됐는지 모르겠다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여행 준비는 모두 남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호텔 예약은 내가 했어요. 이 호텔이 좋다고 말한 건 남편이니까요. 그건 말고 준비할 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우리 차를 타고 이동했으니까요. 왜 남편은 이 호텔이 좋다고 하셨을까요? 자세한 건 몰라요. 예전에 머물러 보니 좋았다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고무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말을 재촉하듯 손바닥을 위로하고 살짝 내밀었다. 아키코는 살짝 눈을 감더니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 깊이 숨을 들이켰다. 아, 그래서 오늘 아침 출발하게 됐는데 여기 오는 도중에 이번 여행에는 아베 씨 가족도 같이 할 거라고 했어요. 아베 씨라면 침대에 있던 남자로군요. 그럼 아베 씨 가족이라면? 아베 씨 부부가 올 거라고 했어요. 부부가? 그렇다면 아베 씨 부인도 여기로 오게 돼 있습니까? 프런트 담당의 말로는 아베 사치오는 혼자서 왔다고 했다.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아베 코는 손바닥으로 오른뺨을 감싸고 고개를 갸웃했다. 아베 씨와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세요. 고무라는 질문의 방향을 바꾸었다. 아베 코는 등을 펴는 몸짓을 하고 말했다. 아베 씨의 부인 후미코하고 저는 전문대학 친구예요.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셈이죠. 그동안 우리는 결혼을 했고 부부끼리 가끔 만나기도 했어요. 그것 말고 다른 관계는 없습니까? 이를테면 같은 직장을 다녔다든지... 딱히 없습니다. 다만 부부끼리 서로 잘 맞아서 자주 골프를 치기는 했죠. 이번처럼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까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부부와 같이 여행할 거라는 말을 오늘 아침 차 안에서 했단 말이죠. 왜 남편은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 남편은... 그런 다음 아베 코는 무슨 생각을 하는 듯 입을 다물었다가 말을 이었다. 어젯밤에 갑자기 같이 가기로 해서 말하는 걸 깜빡했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고무라는 그 점이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런 말을 잊어버렸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저도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키코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손수건을 꼭 거머쥐었다. 좋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아베 씨 부부와 동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예,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번에 그렇게 된 거죠? 친한 사람하고 같이 가면 즐겁지 않을까 해서 어젯밤에 남편이 아베 씨한테 전화를 해 제안했다고 했어요. 아, 그렇게 됐군요. 고무라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었다. 마나베 고이치는 왜 어제 갑자기 아베 부부에게 같이 가자고 했을까? 또 왜 그것을 아내한테 감추었을까? 그러나 아키코는 그런 의문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차 안에서 남편한테 아베 씨 부부도 온다는 말을 들었다는 그 다음부터요. 아, 예. 저 그래서 호텔에 와서 체크인을 했죠. 잠깐만요. 체크인은 부인이 하셨죠? 프론트 담당 말로는 그때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 호텔에 거의 다 와서 남편은 차를 세우고 내려버렸어요. 이 부근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커피숍에서 만날 약속을 했다고요. 아는 사람? 어떤 아는 사람이죠? 저는 모릅니다. 저도 이상해서 물어봤지만 남편은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만 대답했어요. 그 커피숍은요? 여기 오는 도중에 있는 화이트라는 곳이에요. 아, 그렇지. 잠시만요. 아키코는 옆에 놓아둔 핸드백에서 성냥갑을 꺼내 고무라 앞에 내려놓았다. 여깁니다. 고무라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하얀 바탕에 검은 글자로 화이트라고 쓴 소박한 디자인이다. 뒤편에는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호텔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왜 이걸 부인에게? 커피숍 안에서 헤어질 때 남편이 건네줬어요. 체크인하면 커피숍으로 전화를 해서 방번호를 가르쳐달라고 말이에요. 만나고 나서 바로 호텔방으로 오겠다면서. 그렇다면 마나베 씨는 그 커피숍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냥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로군요. 형사가 한 말뜻을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이윽고 그녀는 두세 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예, 그래요. 그렇게 되겠네요. 아마도 이전에 가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고무라는 성냥갑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옆에 있는 젊은 형사에게 건네준 다음 다시 아기코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부인 혼자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한 거로군요. 네, 저 혼자 먼저 방에 가서 시키는 대로 커피숍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때 남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이 끝났으니 바로 가겠다고요. 그래서 남편은 바로 방에 왔습니까? 10분 정도 지나서 왔죠. 그런 다음이요. 아베 씨 방이 몇 호실이냐고 물었어요. 프론트에 물어두라고 했거든요. 212호실이라고 하자 잠깐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나갔어요. 저도 간다고 했더니 잠깐 얼굴만 보이고 오겠다고 하면서 혼자 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죠. 수화기를 들었더니 남편이었어요. 지금 아베 씨 방에 있는데 눌러 앉게 됐다고 저도 건너오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남편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아베 씨는 등을 돌린 채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 같았고 후미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부인이 방으로 갔을 때 아베 사초 씨는 침대에 누워있었다는 겁니까? 침을 삼키는 듯 아키코의 목젖이 아래위로 움직였다. 네, 남편한테 물었더니 피로에서 좀 누워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후미코는 어디냐고 물었더니 물건을 좀 사러 나갔다고 했죠. 그건 말고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뭔가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남편은 벌써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한테도 마시라고 권했죠. 컵을 내밀고 맥주를 따랐군요. 예, 마셨습니까? 아니요, 그게... 그녀는 말꼬리를 흐리며 고개를 숙이더니 무릎에 놓아둔 손수건을 집어 눈두덩을 눌렀다.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소리를 치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느냐고 했지만 대답할 그런 상황이 그러다 축 늘어지고 말았어요. 설마 그냥 그대로 죽을 줄은... 그래서 급히 프론트에 연락을 했군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 잘 기억해 보세요. 남편이 고통스러워하기 전에 일 말입니다. 좀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또는 좀 특이한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키코는 얼굴에서 손수건을 떼냈다. 눈이 빨갛다. 코도 빨갛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남편은 그냥 맥주를 마셨을 뿐이에요. 그 맥주는 남편이 스스로 따른 겁니까? 예. 그렇게 말한 다음 아키코는 아득한 눈길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왜 그러세요? 어... 제 컵에 따른 맥주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사람 컵에 조금 따라주었어요. 그 사람이 냉장고에서 안주를 꺼낼 때였을 거예요. 고무라의 뇌리에 어떤 충격파가 치달렸다. 그와 동시에 사건의 핵심이 드러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맥주를 마시고 남편이 고통스러워했다는 겁니까? 예. 그 맥주 속에 뭔가가 들어있었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순간 아키코의 얼굴에 뭐라 말하기 힘든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자칫했으면 자신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남편이 영문도 모르고 죽고 말았다는 기분이 교차되고 있을지 모른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무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마도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일을 꾸몄다면 꼭 범인을 잡아주세요. 약속드리죠. 그녀를 내려다보며 고무라가 대답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건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를 일이라고 생각했다. 5장 아키코의 이야기를 들은 후 고무라는 현장으로 갔다. 정산가리일 가능성이 많겠어요. 무토라는 형사가 고무라에게 귓속말을 했다. 맥주에 섞여 있었을 테지만 병에 넣었는지 컵에 발라놨는지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독극물 용기는 찾았나? 쓰레기통 속에 하얀 종이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감식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맥주병과 컵의 지문은? 컵에는 세 사람의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병에는 만화배 고이츠 지문뿐이고요. 음... 고무라는 입술을 비틀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베 사치호의 집에는 연락했는가?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걸겠습니다. 아베의 지문! 아, 이겁니다. 무토는 벽가에 놓여있는 짙은 감색 가방을 끌어당겼다. 고무라는 장갑을 끼고 가방 안을 뒤졌다. 갈아입을 옷, 세면도구, 문고본 한 권, 그리고 필기구, 작은 노트도 있지만 그 안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음... 남자의 소지품 뿐이로군. 역시 부인은 오지 않은 거야. 아키코의 말로는 아베의 부부도 올 예정이었다고 하지 않았던가? 프론트에서는요.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는 나타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고무라는 작게 신음을 했다. 아베 사치호는 차를 타고 왔었지? 네, 흰색 크라운입니다. 뒤편 주차장에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무토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차키를 꺼냈다. 음... 그럼 잠시 보고 오도록 하지. 차는 주차장의 맨 구석에 있었다. 막 세차를 한 듯 눈부실 정도로 빛나고 있었다. 차 안에는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검사증, 보험증, 면허증, 물론 본인 거고요. 카세트 테이프가 몇 개, 그리고 지도도 있습니다. 트렁크 안은 골프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갈색 골프백과 같은 색깔의 신발 케이스가 트렁크 안에 있었다. 그 외에는 자동차 공구류와 스노우체인, 우산 등이다. 아베 사치오는 골프를 칠 생각이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마나베 고이체의 차도 조사해봤는데 골프채가 없어요. 아베 사치오는 골프 도구를 차 안에 그냥 넣어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나베 부부도 차를 타고 왔지. 내친 김에 그쪽도 봐두자며 두 형사는 다른 쪽으로 걸어갔다. 마나베 부부의 아우디는 거기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내부의 소지품은 아베의 차보다 더 간소했다. 유일하게 눈에 띄는 건 마나베 아키코의 면허증 뿐이었는데 그게 딱히 문제가 될 건 아니었다. 고무라와 무토는 주차장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길을 걸었다. 마나베 고이체가 사람을 만났다는 커피숍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100미터쯤 떨어진 곳에 커피숍 화이트가 있었다. 점장은 펀치파마를 한 30대 중반 정도의 남자였다. 고무라가 사정 얘기를 하자 젊은 점장은 웨이트리스를 불렀다. 검은 미니스커트 차림에 어린애 같은 얼굴을 한 아가씨였다. 아가씨는 마나베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 하다가 도중에 전화가 왔을 거라고 하자 기억을 떠올렸다. 아 회색 재킷 입은 아저씨 네 기억나요. 전화가 왔을 때 마나베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전화가 온 건 한 번? 응 그래요. 여자였어요. 아주머니 목소리 같았는데 아기코일 것이다. 그 회색 재킷을 입은 아저씨는 어디 앉아 있었지? 저기요. 들어왔을 때 혼자였나? 네. 같이 온 사람은 없었고? 글쎄요. 음... 혼자였던 것 같은데요? 혼자? 계속 혼자였어. 여자는 머리칼에 손을 댔다. 불안한 표정으로 변해간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점장이 말했다. 네. 계속 혼자였습니다. 분명합니까? 틀림없습니다. 가게에 들어온 지 10분 정도 지나서 전화가 왔을 겁니다. 그런 다음 바로 나갔으니까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었죠. 그렇다면 마나베 고이치는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았단 말인가? 약속한 상대가 오지 않았던지 애당초 만날 상대가 없었든지 가게에 들어왔을 때 말입니다. 마나베 씨가 사람을 찾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게 안을 둘러봤다든지 점장도 아가씨도 기억하지 못했다. 고무라는 다시 아가씨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 남자가 주문한 건요? 어, 그건 기억나요. 커피요. 주문을 할 때라든지 커피를 가져갔을 때 좀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시간에 신경을 많이 썼다든지 음, 딱히 별다른 건 없었는데요. 어쩔 수 없지 뭐. 고마워. 고무라 형사가 젊은 점장에게까지 인사를 하고 물러났다. 사망한 아베 사치오의 아내 후미코가 온 것은 그날 밤이었다. 그녀에게 연락이 간 지 서너 시간이 지난 후였다. 수사본부가 설치된 관할서에서 고무라는 후미코를 만났다. 그녀는 전통 미인형의 얼굴이었고 평소에는 아마도 무척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사람일 것 같았다. 고무라 앞에서 여자는 눈자위를 빨갛게 물들인 채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 정말 무슨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무라가 그렇게 말했을 때였다. 그녀는 눈을 화들짝 뜨고 형사의 얼굴을 노려보며 말했다. 범인은 아키코예요, 형사님. 왜 아키코를 체포하지 않는 거죠? 외치듯이 말한 다음 후미코는 고개를 숙이더니 이를 악무는 표정을 지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고무라가 말했다. 부인, 마음을 좀 가라앉히세요. 제 질문에 잘 생각해서 대답해 주세요. 후미코는 보기보다 더 동요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고무라는 의식적으로 천천히 말했다. 왜 아키코 씨를 범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은 아키코뿐이니까 그 사람 말고 누가 범인이라는 거죠? 고무라는 그녀의 얼굴을 위에서 내려다봤다. 그녀는 시선을 더 아래로 깔았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일단 따져묻지 않기로 했다.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번 여행에 왜 부인은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남편이 마나베 씨랑만 간다고 해서요? 마나베 씨. 그건 마나베 부부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고이치 씨 말이에요. 남편은 마나베 씨가 골프를 치자고 했다면서 오늘 아침 집을 나갔어요. 잠깐만요. 고무라는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그렇다면 이번 여행은 남편끼리만 가는 것이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키코가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아키코 부인의 말로는 원래부터 마나베 씨 부부 둘이서만 가기로 했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아베 씨 부부도 부르기로 했다고. 그럴 리 없어요. 우리 남편은 마나베 씨한테 초대를 받았다면서 나갔어요. 일주일도 전이에요. 고무라는 부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진실을 말하는 건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거짓말을 해서 무슨 이득이 있단 말인가? 고무라는 사치오의 차 안에 있던 골프백을 떠올렸다. 분명히 그는 골프 준비를 했다. 한편 마나베 고이치는 그러지 않았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나베 고이치 씨는 부인 아키코 씨에게 그렇게 말하질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부부동반 여행이라고. 이야기 중에 후미코는 고개를 젖기 시작했다. 그럴 리 없어요. 고무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을 파악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수수께끼는 더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수수께끼가 사건의 열쇠가 될 거라는 희망이 보였다. 의외로 빨리 해결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아까 얘기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고무라는 후미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건 소식을 접했을 때 곧바로 아키코 부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 네... 그건... 그녀는 다시 침을 삼켰다. 직감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생각해보세요. 후미코는 목소리 톤을 조금 올렸다가 다시 소리를 낮추었다. 살아남은 사람은... 아키코뿐이잖아요. 만일 사건의 진상이 부인의 직감대로라면 동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해 왜 아키코 부인은 두 남자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부인과 아키코 부인은 전문학교 동창생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친구를 의심하는 거 말이죠.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눈을 꼭 감아버렸다. 뭔가 망설이는 눈치였다. 고무라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생각보다 빨리 띄었다. 우리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요. 그 상대가 바로 아키코였어요. 그러니까 이젠 친구도 아니에요. 고무라는 순간 숨을 딱 멈추었다가 천천히 토해냈다. 후미코가 무작정 아키코를 범인 취급한 심리 상태를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베 사초씨와 마나베 아키코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겁니까? 부인이 그런 사실을 눈치채고 있다는 사실을 두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마도 몰랐을 거예요. 그 불륜이 이번 사건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키코는 불륜 사실이 드러나니까 고이치씨를 죽였을 거예요. 제 남편까지 죽인 건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아닐까요? 고이치씨가 눈치를 챘다고요? 고이치씨는 아키코 부인의 불륜을 알았습니까? 네, 내가 가르쳐줬어요. 아, 고무라는 눈앞의 여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바람을 피운 자기 남편을 질책하기 전에 그 상대의 남편에게 알려주었다니. 부인은 어떻게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까? 최근에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서 탐정에게 조사를 부탁했어요. 흥신소 이름은요? 그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인의 말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어서 그렇죠. 탐정클럽이요. 고무라도 들은 적이 있었다. 부자 회원을 상대로만 활동하는 곳이라고. 그러나 아베 부부는 부자에 속하지는 않는다. 회원이 서민화한 건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불륜 현장을 잡은 사진 같은 걸 갖고 계시겠네요? 아, 아니요. 그걸 모두 마나베 씨한테 주었어요. 마나베 고이치 씨한테요? 언제 일입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그 문제로 마나베 씨 회사를 찾아갔을 때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생각해둔 게 있다면서 모두 가져갔죠. 부인이 얘기하기 전까지 마나베 씨는 자기 부인의 불륜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까? 네, 그럴 거예요. 화를 내던가요. 그건 감정을 별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고무라는 팔짱을 끼고 낮게 신음했다. 아내의 불륜을 알고 마나베 고이치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 했을까? 아키코의 이야기를 들어본 한에서는 딱히 아내를 질책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불륜을 알고 지금까지 부인께서 무슨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일단 마나베 씨한테 맡겨두기로 했어요. 그런 때 남편이 그에게 골프 초대를 받았다는 거로군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생각했어요. 둘이서 골프를 치면서 불륜에 대해서 따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런 생각도 가능하겠다고 고무라는 감탄했다. 사람 생각은 다 다른 모양이다. 그런 다음 고무라는 최근 아베 사치오의 태도에 무슨 변화가 없었는지 물었다. 불륜이 드러난 줄 몰랐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고 그녀는 대답했다. 7장 후미코의 말을 들은 다음 고무라와 무토는 다시 사건이 일어난 호텔로 갔다. 마나베 아키코는 일단 거기서 오늘 밤을 지내기로 되어 있다.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어. 로비 의자에 앉아 아키코를 기다리며 고무라는 무토에게 말했다. 아키코와 아베 사치오가 불륜 관계였다면 말이 되지. 범인은 십중팔구, 마나베 고이치야. 아키코와 사치오를 죽이려 했다는 거네요? 그렇지. 최초의 직감 그대로 사건은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 것 같았다. 고무라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쭉 뻗었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내가 사치오 씨와 바람을 피워요? 말도 안 돼요. 후미코에게 들은 말을 전하자 아키코는 눈초리를 지켜올리며 부인했다. 어느 정도는 시치미를 때리라 예상한 고무라였지만 상대가 너무도 강하게 부정하고 나오자 그만 기가 눌리고 말았다. 그렇지만 후미코 씨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던데요. 사치오 씨의 뒷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했더니 당신과 러브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사진에 담아왔다고 말이죠. 이건 뭔가가 잘못됐어요. 정말 화가 치밀었는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사람이 달라 보일 정도로 화를 냈다. 후미코 그 애도 정말 못됐어.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왜 나한테 직접 말을 못해? 착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사진을 찍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리 없어요. 그 사진 언제 찍었다 하든가요? 지난주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치오가 수요일만 되면 수상적게 행동한다는 사실도 아키코에게 말해 주었다. 지난주 수요일? 잠깐만요. 아키코는 미간의 주름을 잡고 생각에 잠겼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날의 일을 떠올리려 하는 것 같았다. 이웃과 아키코는 형사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자신감에 찬 표정이었다. 그래요. 그날이라면 난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어요. 저녁부터 계속 거기 있었다구요. 동창회? 정말입니까? 정말이죠.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는 듯 아키코는 눈을 뒤집었다. 고무라는 무토와 얼굴을 마주 보았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실이란 말인가?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무라는 그 동창회에서 아키코와 같이 있었다는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물었다. 아키코는 기분이 상했는지 뚱한 표정이었다. 어쨌든 후미코씨는 마나베씨에게 부인과 사치오씨가 불륜관계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부인께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게 분명합니다. 남편이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는 난 몰라요. 이번에 여행 올 때도 평소와 다른 점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고무라는 다시 무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둘 다 한숨을 내쉬었다. 불길한 예감이 두 형사를 감쌌다. 8장 사건이 일어나고 이틀 후 고무라와 무토는 도쿄로 나갔다. 우선 아키코가 동창회에서 만났다는 여자를 찾아갔다. 야마모토 마사코라는 미용실 원장이었다. 네, 그날은 아키코하고 같이 있었죠. 저녁 6시에 모여서 10시 정도까지 놀았어요. 우린 술이 센 편이라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마시는 단짝이죠. 계속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혹시나 해서 동창회에 나왔다는 다른 여자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가 아키코의 알리바이를 증언했다. 즉, 사치오와 같이 호텔에 들어간 사람은 아키코가 아니었다. 이어서 두 형사는 아베 후미코의 집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탐정클럽을 만났다. 후미코를 통해 탐정클럽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한 것이다. 약속 시간 1분 전에 탐정들이 나타났다. 검은 양복 차림의 남녀였다. 한눈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이었다. 고무라는 탐정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수사에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탐정들도 의뢰인이 승낙한다면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지난 주 월요일 아베 후미코 씨는 자네들한테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맞습니다. 그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지? 수요일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탐정은 그 주 수요일에 관찰했던 사치오의 행동에 대해 설명했다. 후미코의 말과 일치했다. 사진 있는가? 예, 필름까지 모두 달라고 해서 의뢰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흠 하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고무라는 호주머니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다. 한 장은 아키코이고 한 장은 다른 여자였다. 사치오 씨의 상대가 이 가운데 있는가? 탐정은 여자 조수와 같이 그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도중에 두 사람은 묘한 표정을 보였지만 고무라는 아마도 낯이 익은 사람이 없어설 거라고 생각했다. 얼굴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닮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탐정은 아키코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알았어. 고무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아무래도 후미코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닌 것 같았다. 그 사진 속 여자가 제가 사진 찍은 그 여자입니까? 탐정이 물었다. 이렇게 협력해 주는데 무시할 수는 없다고 고무라는 생각했다. 아니 이 여자는 아닌 모양이야. 후미코 부인은 아무래도 이 여자라고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착각을 일으킬 만큼 닮았는지 확인해 보려고 자네들한테 물어본 걸세. 아, 그랬군요. 뭐 닮은 것 같구만. 이 여자는 마나베 아키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남편조차 착각을 한 모양이야. 그 사진을 마나베 아키코라는 사람의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까? 그랬나 봐. 후미코 부인도 몹시 화가 난 모양이야. 그런 후 고무라는 후미코가 마나베의 회사를 찾아간 사실을 탐정에게 말해 주었다. 그때 사진은 모두 마나베 고이치의 손에 들어간 모양이야. 그런 다음 마나베 씨는 그 사진들을 모두 없애버린 것 같아. 왜 없애버렸지요? 글쎄, 무슨 생각이 있었겠지. 고무라는 손목시계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또 들러야 할 곳이 있었다. 고무라 형사의 다음 방문지는 마나베 고이치의 근무처인 다이의 통상이었다. 그곳의 접객실에서 마나베의 부하인 사토라는 젊은 사원을 만났다. 사토는 아베 후미코가 왔을 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전화가 왔었는데 약속 시간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아베 씨라는 분이었을 겁니다. 만난 다음 마나베 씨는 자리로 돌아왔을 텐데 그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게요, 기분이 많이 상한 듯이 보였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기에 아무래도 아베라는 사람이 좀 심각한 얘기를 전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고무라는 그 생각이 정확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사토 씨는 아베라는 여자를 보지는 못했습니까? 예, 아무래도 부장님의 개인적인 얘기인 것 같았으니까요. 다만 우연히 그 여자가 접객실에 들어서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다. 불러드릴까요? 오, 그럴까요? 부탁합니다. 잠시 기다려달라면서 바깥으로 나간 사토는 5분 정도 지나자 젊은 남녀 두 사람을 데리고 왔다. 남자는 마스모토, 여자는 스즈키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마스모토 씨는 접객실에서 여자가 나오는 걸 봤다고 하고요. 스즈키 씨는 차를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그 사람이 이 여자였습니까? 고무라는 후미코의 얼굴 사진을 여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사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사람 맞아요. 다음으로 마스모토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는 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여자 아니었어요. 아니라고. 정말입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고무라의 말에 마스모토는 다시 한번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러나 역시 아니라고 했다. 아, 아닙니다. 더 젊은 여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엄청 미인이었어요. 쭉 빠진 몸매에 스타일이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고무라는 생각했다. 그날 마나베는 아베 후미코 말고 또 다른 여자와도 만났다는 것일까? 저, 형사님. 사토가 머뭇거리면서 말했다. 스즈키 씨가 이 사진의 여자가 분명하다고 하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마스모토 씨가 본 사람은 다른 여자였던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사진을 주머니에 넣으면서도 고무라는 어떤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다시 마스모토의 얼굴을 보았다. 그 젊은 여자도 마나베 씨를 만나러 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몇 시쯤이었습니까? 3시 조금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자판기 커피를 사러 갔다가 그 여자가 접객실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 스타일 좋다는 여자를 만난 다음에 부장님이 아베라는 여자를 만난 모양입니다. 3시에 오라고 말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렇다면 말이 되겠네요. 고무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젊은 여자라는 존재가 마음에 걸렸다. 사토에게 인사를 한 다음 고무라와 무토는 다이의 통상을 나왔다. 그 시점에서 두 형사는 사건의 진상에 대해 거의 추리를 완성한 상태였다. 사치호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후미코가 오랜만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고무라 형사가 찾아왔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형사는 현관에 걸터 앉았다.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겉먹은 표정으로 후미코가 물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고무라는 아득한 눈길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적당한 말을 찾는 것 같았다. 아,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후미코는 무릎을 바닥에 댄 채 등을 쭉 폈다. 범인은 마나베 고이치 씨인 것 같습니다. 네? 범인은 마나베 씨입니다. 그는 아베 사치호 씨와 아키코 씨가 불륜관계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을 자살로 위장해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앞뒤가 맞아 떨어집니다. 고무라 형사의 이야기는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후미코에게 자기 아내의 외도에 대해 전해들은 고이치은 고이치은 화를 이기지 못해 두 사람을 죽이리라 마음먹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살로 위장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 고이치은 이지의 호텔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자살하는 상황을 만들고자 했다. 먼저 사치호에게 골프를 치러 가자고 했다. 평소에도 두 사람은 자주 골프를 치니까 의심받을 여지가 없었다. 그러고는 호텔 이름을 가르쳐 주고 사치호 이름으로 예약을 하라고 부탁해 두었다. 또한 당일에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다. 다음으로 아키코에게 여행을 가자고 말한다. 호텔 이름을 가르쳐 주고 아키코 이름으로 예약하도록 했다. 이것으로 사치호와 아키코가 각각 호텔을 예약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당일 고이치의 행동은 이미 드러나 있다. 아키코에게 먼저 가서 체크인을 하라고 하고는 호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뒤늦게 살짝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기 위해서 도중에 혼자 커피숍에 들른 것이다. 호텔에 가서는 우선 혼자 아베의 방으로 갔다. 그리고 맥주에 독극물을 넣어 마시게 해서 죽였다. 그를 침대에 눕힌 다음 아키코를 불러 같은 수법으로 죽이려 했다. 그 후 두 사람의 시체를 나란히 침대에 눕히고 그는 탈출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아키코를 죽이려 했을 때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자기 맥주를 그의 컵에 따른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마시는 바람에 고이치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고 말았다. 맥주 두 병과 컵을 조사해 본 결과 맥주 하나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됐습니다. 세 개의 컵에 모두 청산가리가 든 맥주가 들어 있었는데 고이치 씨가 마신 컵은 다른 두 개보다 농도가 옅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독이 들어 있지 않았을 테지만 아키코 부인이 자신의 맥주를 따라주는 바람에 들어가고 말았겠죠. 그런 끔찍한 독약을 어디서 고이치 씨의 동생이 금속 가공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약품이니까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의외로 관리가 엉성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내가 너무 성급하게 군 게 잘못이네요. 후미코는 고개를 숙인 채 마음이 무겁다는 듯 말했다. 지금 형사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가 고이치에게 전한 이야기가 사건의 발단이 된 셈이다.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마음에 두지 마세요. 사진에 찍힌 여자를 고이치 씨조차도 자신의 부인이라고 착각했을 정도니까요. 그 사진이 사라진 게 애석하긴 하지만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겠다며 형사는 일어섰다. 후미코는 현관을 나서서 그의 뒷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10장 이틀 후 밤 후미코는 아키코의 집으로 갔다. 둘이서 술을 마시기로 했다. 내가 착각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 정말 미안해. 글라스를 들고 후미코가 말했다. 괜찮아. 마음에 두지 마. 그 사람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게 잘못이야. 그 때문에 자기 남편까지 죽이고 말았어. 아키코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푹 웃음을 터뜨렸다. 아, 정말 이상해. 이런 연극은 정말 싫어. 후미코는 술이 목에 걸리는 것도 잊고 웃어져 쳤다. 나도 싫어. 그렇지만 스릴 만점이야. 스릴이란 말로도 부족해. 몸이 찌릿찌릿하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후미코는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떠올렸다. 애당초 사건의 발단은 이런 것이었다. 아키코가 남편에게 자신의 불륜 사실이 들킨 것 같다고 후미코에게 의논을 하러 갔다. 물론 상대는 사치오가 아니다. 그녀가 회사를 다닐 때 만나던 남자였다. 아키코의 고민은 고이치가 그녀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헤어질 마음이 없었다. 잠깐 논다는 기분이었다. 지금 이혼을 당해서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어, 죽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심한 말이었지만 그게 그녀의 진심이었다.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후미코는 사치오에 대해 말했다. 나이를 먹어도 수입은 별로 늘지 않아 생각보다 생활이 풍족하질 못했다. 그래서 남편 몰래 주식에 손을 댔는데 투자에 실패해버렸다. 아직 사치오에게 발각되진 않았지만 예금도 거의 다 써버린 상태인데다 빚까지 지고 말았다.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나나 고민하는데 문득 남편이 무슨 사고 같은 걸 당해서 죽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사치오는 고액의 생명보험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후미코는 사치오에게 남자로서의 매력도 느끼지 못했다. 나이 차이가 많은 탓도 있지만 그와 같이 있으면 숨이 막히는 기분을 많이 느꼈다. 자식도 없으니까 차라리 독신이 되어 물오른 여자의 한때를 즐기고 싶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만 점차 그럴 마음으로 바뀌어갔다. 정말로 서로의 남편을 죽이자는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한 거다. 두 사람은 고이치가 사치오를 죽이고 자신도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계획했다. 그렇게만 되면 경찰도 파고들지 않을 것이다. 우선 후미코가 이즈로 부부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사치오가 승낙을 하자 그에게 호텔 예약을 하게 했다. 잠시 후 아키코가 후미코 부부와 같이 여행을 가자고 고이치에게 말한다. 호텔 예약은 아키코가 하겠다면서. 출발 이틀 전에 후미코가 마나베 부부와 같이 간다는 사실을 사치오에게 말했다. 아 잠깐만 끼어들면 여기 화면 자막에 등장인물들 이름이 써있으니까 헷갈리시지 않도록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당일 아침 후미코는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겼으니 남편에게 먼저 가 있으라고 말한다. 사치오는 후미코의 친정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시키는 대로 먼저 이즈로 향했다. 골프백은 전날 트렁크 안에 넣어두었다. 사치오를 전송한 다음 후미코는 바로 집을 나가서 렌터카를 타고 이즈로 향했다. 한편 아키코는 화이트라는 커피숍 앞에서 차를 세우고 고이치에게 말한다. 후미코 부부가 여기서 만나자고 했거든. 난 호텔에 가서 체크인하고 올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있어. 고이치는 왜 이런 데서 만나느냐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키코의 말에 순순히 따랐다. 아키코와 후미코는 호텔 앞에서 만났다. 그리고 아키코가 체크인을 한 다음 두 사람은 사치오의 방으로 갔다. 후미코가 너무 빨리 도착하는 바람에 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크게 의심하지는 않는 눈치였다. 청산가리는 아키코가 마련했다. 고이치의 동생 공장에서 슬쩍 한 것이다. 그것을 맥주에 섞어 마시게 하자 사치오는 간단히 죽어버렸다. 이상하게도 후미코도 아키코도 어떤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사치오를 침대에 옮긴 다음 후미코는 호텔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키코는 화이트에 전화를 걸어 고이치를 불러서 후미코 부부와 만났으니까 212호실, 즉 사치오의 방으로 오라고 말했다. 이웃고 나타난 고이치에게 맥주를 마시게 해서 죽인 다음 아키코는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연기를 했다. 아, 그렇지만 이번 계획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사치오와 아키코의 불륜 현장이었어. 후미코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그 아이디어는 후미코가 낸 것이다. 그 수요일 밤 사치오와 러브호텔에 들어간 사람은 후미코였다. 아키코의 머리를 본뜬 가발을 빌려 쓰고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기치조지에서 사치오를 만났다. 가끔은 러브호텔 같은 데서 사랑을 나누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그녀의 말에 사치오는 가볍게 응해주었다. 애당초 그런 악취미를 가진 남자였다. 고이치의 회사에 갔을 때도 물론 불륜에 대해 말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회사 근처에 온 김에 잠깐 얼굴 좀 보고 가겠다는 핑계를 대고 잡담을 나누다 왔을 따름이다. 운도 좋았어. 아키코가 말했다. 그날 고이치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나중에 경찰도 너한테 불륜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지. 아하 신도 우리를 도왔어. 평소 몸가짐이 정숙했으니까. 그런 말을 나누면서 두 사람은 웃었다. 바로 그때 탐정클럽이 찾아왔다. 현관 초인종이 울려서 아키코가 나가 보았더니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무슨 용건이냐고 묻자 건네줄 것이 있다고 했다. 뭔데요? 이겁니다. 탐정은 사진을 내밀었다. 그것을 받아든 아키코는 눈을 화들짝 떴다. 거기에는 자신이 고이치 아닌 다른 남자와 밀회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이걸 어떻게... 남편께서 의뢰한 겁니다. 남편이? 예. 마라베 씨는 3주 전 우리에게 부인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랬군요. 뭐 그렇지만 애석하네요. 그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아키코가 사진을 찢으려고 하는데 여자가 말했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아키코의 손길이 뚝 멈추었다. 알았다고 했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를 받은 지 얼마 후 제가 회사로 가서 보고를 드렸으니까요. 그때 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참지 못하고 후미코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심장이 심하게 뛰기 시작했다. 금요일입니다. 경찰의 말로는 그런 다음 부인도 마라베 씨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아휴... 후미코는 혼란스러웠다. 이 탐정들은 자기보다 먼저 고이치를 만나서 아키코의 불륜 사실을 보고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경찰에 알린다면 사태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탐정은 음침한 웃음을 흘렸다. 바라는 게 뭐죠? 아키코는 상대를 노려보면서 말했지만 탐정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바라는 건 없습니다. 진상이 밝혀지면 오히려 우리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교묘한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로가 돼버릴 테고 그러면 우리 클럽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만 이용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린 희생을 각오하고 당신들의 계획을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증거가 없을 텐데 후미코가 말했다. 어떻게 입증할 생각이지? 그러자 탐정은 연민에 가득 찬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군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지간한 것은 모두 알아낼 수 있다는 걸요. 이를테면 당신이 이지로 가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는 것도 아마도 렌터카를 활용했겠죠. 그런 건 아주 사소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게 통할 것 같아요? 글쎄요. 과연 어떨까요? 교묘하게 위장하면 간단히 세상의 눈을 속일 수도 있다는 걸 이번에 당신들이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잠깐만! 아키코가 두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돈이 필요해? 그렇다면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어. 그러나 탐정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 일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탐정클럽의 회원 수준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 이런 일에 휘말려 들고만 한 겁니다. 탐정은 등을 돌렸다. 여자 조수도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네,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히가시노 게이고의 탐정, 경찰 뭐 이런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꽤 있는데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은 가가죠. 가가. 여기는 그냥 탐정클럽이라는 단편집에 다섯 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다 이 이름도 없고 특별히 등장을 많이 하지 않는 남녀 탐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신출 규모를 하면서 모르는 게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 단편집에서는 이 작품이 제일 반전이 있다랄까? 꼬여있고 재밌게 느껴져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작가인데요. 그런데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은 워낙 많이 시중에 풀려있어서 제가 지금 읽고 싶은 장편이 하나 있는데 둘 중 하나가 그녀를 죽였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는 중입니다. 아무튼 댓글과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시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